호흡을 맞춰 간다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먼저 하는 것은 저희들은 모든 각도를 다 탐구합니다. 며칠 동안 딱 플래닝을 스케줄을 짜가지고 그 며칠 동안은 이 곡들의 탐구 들어가는 겁니다. 그때 진짜 농사 짓는 느낌이 나요. 그때 바로 우리가 제대로 씨를 뿌리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바로 그동안 오랫동안 10년 동안 뿌렸던 씨의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. 탐구할 수 있는 레이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곡들, 끝도 한도 없이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곡들은 오히려 그때 거의 연주가 안 됐었고 요즘도 사실 많은 분들한테는 어려움을 느끼게끔 하는 곡인데 어려움에서 받는 만족감이 굉장히 매혹적입니다.